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오늘 저희집 다육이들 아주아주 일부분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크리스마스 금이에요. 매직잼 골드 철화 보고 계십니다. 다양한 다육이들, 특이한 다육이들이 많은 건프로. 여러분들께서 다육이들 조금씩 조금씩 구경하실 수 있도록 다육이 영상에 조금씩 첨부해 볼까봐요. 오늘의 다육이농장 방문은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55-2번지에 위치한 택배 가능한 다육이농장 조아다육농장으로 갑니다. 조아다육농장 신상 다육이들 다함께 보시죠! 히아몬드 12,000원 페냐 8,000원 12,000원 싱글레이디 12,000원 싱글레이디 아주 빨갛게 물이 잘 드는 아이죠? 12,000원 홍시 택배 가능한 조아다육농장 홍시 12,000원 마르셜 신상 다육이들 보고 계십니다. 마르셜 10,000원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 샤포테 6,000원 알렉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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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이요 알렉산더 10,000원 핑크블러썸 35,000원 35,000원 핑크블러썸 보고 계십니다.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55-2번지 조아다육농장 영상 보고 계십니다. 다육이 보러 농장에 방문하시기 너무 추운 날씨잖아요. 다육이 농장에 또 막상 들어오면 농장 안은 훈훈하고 따뜻하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다육이 농장 투어 다니세요. 항상 건프로도 여러분 응원해요. 8만원 논개 26,000원 샤포테 피가르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알죠? 피가르 만원 16,000원 샤포테 보고 계십니다. 샤포테 16,000원 매일매일 먹어도 당 떨어지는 여자 하루에 다섯끼 먹는 건프로 이옵니다. 25,000원 몬타니아 스페인어로 산이라는 뜻이죠. 몬타니아 무조건 소장각 블랙퀸 3만원 와 무조건 사야하는 이 구매욕 상승하는 블랙퀸 3만원 12,000원 12,000원 색감 너무 훌륭하죠? 아모르 위에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아모르 12,000원 한스 한스 샘물 한스 샘물 한스 샘물 한스 샘물 7만원 7만원 레드 다이아몬드 펄 12,000원 레드 다이아몬드 펄 12,000원 레드 다이아몬드 펄 12,000원 8,000원 아리에스 8,000원 색감이 너무 이쁜 미스 홍 미스 권 아니구요 미스 홍 3만원 로조 로조 8,000원 입장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따글따글 입장이 두툼하게 건강하게 물들어가고 있는 로조 8,000원 킹스웨이 24,000원 맨 앞줄은 폰타나 폰타나 만원 킹스웨이 24,000원 매직잼 골드 3,000원 매직잼 골드 12,000원 홍시 더 다양한 더 많은 다육이들을 구경하고 싶으시면 조화다육농장 매장으로 방문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참하게 고급지게 물드는 백봉 6,000원 010-6252-5061 택배 문의하세요 택배 가능한 다육매장 조화다육농장 남촌 농산물시장에서 도부 3분거리 너무너무 두툼한 목대를 갖고 있는 묵은둥이 러블리로즈 국민다육이죠 5,000원에 입양하세요 러블리로즈 5,000원 2020년 FW 제일 저렴한 화이트그린이 3,000원 3,000원 1,000원 3,000원 5,000원 그런 식으로 금액이 측정돼 있어요 화이트그린이 화이트그린이 3,000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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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다육이들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권프로 다육입니다 다육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아맘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림하면서 다육이 키우는 여자 미스 홍 미스 홍 3,000원 홍포도 홍포도 4,000원 스페인 마리아 스페인 마리아 스페인 마리아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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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있어요 매직불리 15,000원 온슬로우 15,000원 골든벨 10,000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셔서 구입하셔도 되고 택배 주문도 가능한 조화 다육 농장 영상 보고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새롭고 다양한 다육이 정보 드리려고 노력하는 건프로 이엽니다 매일매일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고 영상 짓고 다육이 사는 여자 핑크 엘리트 보고 계십니다 네 나나우쿠민이 만원 나나우쿠민이 만원 웨스트 레인보우 5,000원 따글따글 짱짱 아이보리 2,000원 수영 근사한 베이비 핑거 1,000,000원 아우렌시스 1,000원 피치스앤크림 3,000원 수영 너무 귀엽죠? 물드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고 특이하게 생긴 다육이죠? 간주 7,000원 인생을 즐겁게 스트레스 없이 사실려면 이렇게 암호르 파티처럼 즐거운 다육이들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돼요. 암호르 파티 1,000원 꽃다발 같죠? 짜자잔! 원종 로슈라리아 8,000원 늘어나는 구독자와 좋아요 수가 증가할수록 건프로 어깨에 힘이 됩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 감사드려요. 언제나 행복한 하루 보내시라고 건프로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조화 다육농장 영상 보고 계십니다. 로슈라리아 12,000원 너무너무 근사한 부용이네요. 묵은둥이 부용 6,000원 다육이의 이름이 소송록이에요. 소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소송록 너무너무 귀엽죠? 실제로 보면 정말 소나무처럼 생겼어요. 소송록 6,000원 귀엽고 투명한 아주아주 근사한 금 보초금 5만원 딴딴하게 잘 다져진 모닝듀 오닝듀 오렌지 멀로 8,000원 오렌지 8,000원 너무너무 귀엽고 건강한 문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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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이 귀여운 거예요. 다육이가 귀여운 거예요. 너무너무 궁합이 잘 맞는 아이들로 예쁘게 쌀쌀한 날씨에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육이 농장 방문해 주실 때 감기 들리시면 다육 생활 즐겁게 하시는데 불편하잖아요. 문스톤 문스톤 6,000원 도레미파 미파 미파가 이렇게 꽃이 피는 다육이에요.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55-2번지 여러분 한겨울에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시면 식물원 방문하는 느낌인 거 아시죠? 훈훈한 다육이 농장 겨울에도 놀러오세요. 묵은둥이 공작환 15,000원 오늘 저녁은 너무 추워서 다육이들 안으로 좀 들여놓고 보호막 좀 형성해야겠어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우리 건프로와 여러분들은 쿵 하면 짝 우리 찐 구독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다육 생활 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건프로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internet